안녕하세요 쇼미델의 통에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웅리언 짜자잔 프리미엄 골드 버전이 출시되었어요 EBS 이펙터형 케이블입니다 PG10 얘는 지금 제 10cm의 케이블 길이를 가져왔는데요 18cm, 28cm, 그리고 58cm 다양한 길이의 패치 케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는 만원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EBS의 유명한 평탄한 패치 케이블의 가장 고급스러운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EBS PCF 디럭스 케이블보다 더 작은 하우징으로 여기 보시면 24K 금도금 접촉을 가장 독점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안에 쉴드 이런 것들이 24K가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저항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호 경로를 깨끗하고 강하게 유지하도록 안에 회로가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있는 패치 케이블입니다 얘는 그리고 이 평탄한 패치 케이블 자체가 되게 가볍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간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서 여러분들 깔끔한 이펙팅 세팅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BS 이펙터용 케이블 이거는 굉장히 오노비 아이템인 것 같네요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보세요! 예전에 비율이 너무 빠른 돼요 그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